몽골은 이제 칭기즈칸의 지비하에 들어갔다 밖으로는 동쪽의 중국, 서쪽의 페르시아라는 두 개의 제국이 있다 페르시아는 지리적으로 몽골과 유럽의 풍족한 목초지 사이에 있어서 다음 목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 전에 빚을 갚아야 할 대상이 있다 아군 기병의 전투 능력을 목격하곤 중국인은 평화를 강조했다 심지어 서쪽 정보를 지원하겠다고까지 약속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물러나자 그들은 칭기즈칸에게 약속한 병서와 무기를 보내지 않았다 또 다른 본보기를 보일 때가 온 것이다 칭기즈칸은 페르시아를 일단 접어들고 방향을 돌려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중국을 향해 진군할 준비를 했다 칭기즈칸이보기 칭기즈칸이이이이이이헬 부풍의 방향을 물리기 위해 뱅시다 ener기 자리 누군가가 제ф previously 위대한 칸이여! 수송선을 획득했습니다! 칸이여! 경고기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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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의 기능을 맞춰주는 Film 시원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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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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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 위치에 대체 대상으로 폭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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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